양소영도원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교재하던 연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서 허락없이 배달음식이나 개인 머니를 결제했습니다. 4개월간 77차례나 소액결제를 했고요. 그 금액은 321만원에 달했다는데요. 심지어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엔 A씨는 연인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한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연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배달음식을 몰래 시켜 먹거나 개인 머니를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주거침입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개월간 소액결제를 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령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양역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연인이어도 배우자여도 지켜야 할 선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허락 없이 결제하는 행동, 컴퓨터 등 사용사기가 됩니다. 이별 후 폭행, 주거침입 이런 경우 이별 범죄들 법원이 더 엄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스토킹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연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별 범죄, 엄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기대해볼게요. 저희 남매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오빠를 편애했습니다. 대를 이을 장손이라며 늘 오빠에게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요. 시장 흐름을 잘 타면서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재테크에도 재주가 있으셔서 재산도 많이 모으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오빠한테 상가와 아파트까지 증여를 해주셨더군요.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을 보니 거의 대부분 유언과 증여로 오빠한테 물러졌습니다. 어이없게도 오빠는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합니다. 정말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또 아버지의 예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속을 못 받는 걸까요? 오빠를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달라고 소송을 한다면 오빠에게서 제 몫의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손이라고 아들만 편애하는 아버지 이게 좀 옛날 얘기 같은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딸에게 있는 상속권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안면변사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당연히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에 따라서 딸은 오빠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시는데요.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르면 동순이의 상속인이 수인이 되는 그 상속부는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지금 이 사연에서 따님의 상속 지분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유증이나 증여로 대부분의 재산을 줘버렸습니다. 안변사님. 이럴 경우에 그러면 사연자는 어떠한 내용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행 민법은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상속 재산이 최소 한도씩이라도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료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딸은 상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빠한테 재산을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상속 재산 중에 아무것도 못 받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딸은 오빠를 상대로 유료분 반환 청구를 해서 자신의 침해된 유료분만큼을 반환 받아와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유료분 반환 청구를 할 때 이미 그 전에 된 유증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미 생전에 증여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찾아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모든 재산을 내가 다 2분의 1을 다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료분을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료분 권리자가 이제 아버지가 증여나 유증으로 해서 그 유료분 내가 받아야 될 유료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우리 법이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분이 또 정하고 있는 법정된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민법 제112조 제1호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유료분은 법정 상속인의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따님의 상속분이 2분의 1. 여기에서 유료분 비율이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 딸이 찾아올 수 있는 재산은 증여 유증된 재산 중에서 혹시라도 본인이 생전에 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넣고 그렇게 4분의 1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 미달하게 내가 갖고 있다면 그 부족분만큼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오빠가 받은 아버지 재산 전부가 유료분 산정 기초 재산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유료분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게 생전 증여잖아요. 증여는 무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일부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가져온 게 있으면 그 유료분 기초 재산에서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유료분 제도가 생기기 전인 1979년 1월 1일 그 이전에 상속자가 증여받은 재산 이건 유료분 기초 산정 재산에서 빠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공동상속인 중에서 미리 생전 증여를 받거나 하신 분들은 그 증여가 상속기시 1년 전이었는지 아니면 손해를 가할 걸 알고 있는지 상관없이 일단은 포함이 될 거고요. 네. 다만 재산자에 대한 증여나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기시 전에 1년간 행한 것에 대해서 재산이 포함이 되고 만약에 그 재산자가 유료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에 가담을 했다면 그때는 상관없이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그럼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 보면 아마 이제 사연으로 봐서는 79년 1월 이전에 사망자가 증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벌써 2022년이니까요. 그럼 해당 사항이 없고 1년 내 것인지 여부는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상관이 없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아버지에게 받은 내용이 증여라면 그러니까 매매나 이렇게 대가 관계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면 유리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액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만약에 현금으로 증여받은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 화폐가치로 환산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증여 시점부터 상속이 이뤄진 시점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상속이 이뤄졌을 당시에 가치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증여를 받았을 때의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이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이 이뤄졌을 때의 가액이 20억이면 유리분 산정 시 그 부동산의 가액은 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 물건을 팔아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속 개시 전에 물건을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상속이 이뤄졌을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유리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유리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사건이 무려 한 12건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위헌 제청 이유가 뭔가를 살펴봤는데 일단은 이 유리분 제도가 도입될 당시 1977년에는 농사를 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족이 그 재산을 읽었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문제가 됐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 유리분 제도를 뒷받침하는 가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전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가족 형태도 변화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헌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그런 점도 문제가 돼서 지금 유리분은 좀 이제 폐지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냐라는 위헌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0년, 2013년에는 합헌이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군요. 네.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는 유헌자가 재산권에 어느 정도 좀 자유가 박탈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심한 정도의 것이 아니다.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봤던 게 합헌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물론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 이제 일군 재산이다 보니까 본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재산권의 본질이라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사실 자녀들이 이로 인해서 상처받는 걸 보면 또 유리분 제도가 일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나와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만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올린 소득위를 하더라도 자녀들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 가산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100% 내 재산이니까 내가 처분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유리분 제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위헌성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기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리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요. 그 유리분 제도가 가족의 생존을 보호하고 가족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뭐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나 이제 내가 부양하던 사람은 내가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당한 유언으로 이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일단 유리분 제도를 두 대 이걸 좀 보완하자라는 취지에서 제한된 입법 예고 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2021년 11월 9일 법무부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유리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만 일단 삭제하자는 취지거든요. 네. 결국 지금 핵가족화가 돼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 있는데 지금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형제자매의 몫을 미리 법정화해서 확보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그런 생각에서 이 입법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시면서 내가 가족들 내 형제자매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 형제자매들이 나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보살펴주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것을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줘야 되느냐라고 호소하시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한 입법 예고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안면변사님 유리분과 관련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끊고 태연의 들리나요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